다음은 AP통신이 전한 소식입니다. 태국의 아기 피그미하마 무뎅이 4개국어로 된 공식 노래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. AP통신은 이 노래가 태국어, 영어, 중국어, 그리고 일본어로 된 50초짜리 경쾌한 노래라면서 무뎅 무뎅 엄마 나랑 놀아줘 같은 단순한 가사가 특징이라고 전했습니다.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? 무뎅의 공식 노래 어떠신가요? AP통신은 The Catchy Number, 이 중독적인 노래는 태국의 유명 작곡가가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. 또 탱글탱글한 돼지라는 뜻을 가진 무뎅은 태국 남부의 촌부리주의 동물원이 SNS에 공개한 지 한 달 만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덧붙였는데요. 무뎅의 인기 덕분에 이 동물원에는 하루 평균 3천 명에서 5천 명 사이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. 동물원 관계자는 무뎅의 인기가 밀렵과 서식 집하기로 위협받는 피그미하마와 같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. 그 바람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뉴스의 이면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